조인성의 주연을 맡은 영화 비열한 거리가 지난 주말 촬영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영화 비열한 거리는 지난 4일 밤 종로의 한 대형 서점에서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이날 촬영장은 주연인 조인성과 조연 배우, 엑스트라 배우들, 그리고 영화 스태프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취재진들로 불렸습니다. 조인성은 비열한 거리에서 가난한 집안 출신의 조폭 병두역을 맡았는데요. 기존의 꽃미남 배우의 이미지를 버리고 거친 액션 연기를 펼치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조인성의 비열한 거리는 현재 60% 정도 촬영이 진행된 상태로 올 여름에 개봉할 예정입니다.